안녕하세요. 사정의 인구학번 체리점공 김유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개인판타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동에 한번 들렸었고 그렇게 해서 서동에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듣고 했는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에 입학해서 4년 동안 소감을 말하자면 일단은 4년 동안 교수님들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친구들 동기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 친구들이랑도 동거 동락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참 많았고요. 학교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활동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졸업을 앞뒀는데요. 졸업을 앞뒀 소감은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힘들고 너무 놀고 싶었지만 막상 졸업을 하려니까 학교가 아쉽고 그러네요. 네. 졸업하기 싫습니다. 저희 스트릿 댄스 동봉의 장점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체육대회. 체육대회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밀렸지만 나중에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정말 재밌으니까 이제 들어오는 후배들은 체육대회의 묘미를 즐겨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착각 발표회, 동기발표회를 하는데요. 그걸 준비하면서 후배님들, 선배님들, 동기들과 더 많이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장르를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안 하는 전공의 장르들을 많이 배워보셔서 되게 많은 폭이 넓게 춤을 출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에서 실용학교 화이팅! 체육대회의 과정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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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대회